원형이는 게임 말고 다른 걸 잘하잖아요 저 뭐 잘해요 언니? 그러게요 먹는 거! 먹는 거! 잠시만요 맛집 탐방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원형이 맛있게 먹기 잘하잖아요 어딨는지 맛집 추천해주기 누구나 느리게 먹기 아니 나는 원형이가 지금까지 언니들이 있어서 리액션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서 없는 척하고 원형이가 먹는 거를 모르게 봤어요 근데 원형이가 혼자서 먹는데도 와우 확실히 외국 언니 느낌이 훨씬 있어가지고 맞아 외국 언니 바이브가 살짝 있어요 오우 티엠 싸인